Q. 기적들 안녕 기적들 안녕 사실 많이 떨리기도 하고 어.. 혼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기대도 많이 되고 사실 BNF나 페스티벌이나 아니면 뮤지컬 활동 때는 온전히 우리 기적들만 계신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기적들만 가득 객석을 채워서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같이 즐길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팬콘 때 만나요 더데이에부터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